네, 오늘의 시그널은 제우스입니다. 반도체와 로봇, 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까 넥스틴은 전공정에서 검사, 제우스는 세정. 그러니까 이게 전공정에서 검사한 세정이 약간 원래 부수적인 걸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광, 빛으로 쏘는 거죠. 증착, 입히는 거죠. 눈꽃처럼 치즈가루를 뿌린다고 생각합니다, 증착은. 식각은 이제 그 무늬가 드러나게 깎는 거. 노광은 빛으로 쏴서 회로 패턴을 입히는 거. 노광, 증착, 식각이 3대 공정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3대 공정이니까 당연히 거기 섹터에서 1등하는 애는 식각총액이 제일 크겠죠. 그건 딱 보면 알잖아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지, 증착에서 1위, 반도체 종합 1위. 그다음에 랩리서치, 식각에서 1위, 반도체 종합 3위. 2위가 ASML이에요. ASML이 노광이고 종합에서 2위. 그러니까 증착, 노광, 식각에서 그 섹터 1등하는 애들이 반도체 종합에서도 1, 2, 3위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광, 증착, 식각이 중심이죠. 중심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정을 하는 애라든가 검사를 하는 애가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각을 하고 파내고 가루가 남았는데 그 가루 누가 씻어줄 겁니까? 세정해서 계속 씻어줘야죠. 그리고 아까 전에 검사. 아니 열심히 비츠를 써서 패턴을 입혔는데 패턴이 삐뚤어졌으면 어떡해요? 검사해서 빨리 쳐내야죠. 검사랑 세정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사랑 세정은 계속 수시로. 아까 샤워할 때 계속 검사하잖아요. 겨드랑이 검사하고 발톱 사이 검사하고 계속 씻잖아요. 열심히 씻는 사람은. 세정 검사는 계속해서 수시로 들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왠지 아시죠? 노광, 증착, 식각은 아까 말한 대로 압도적인 1위가 있어요. 걔네 장비 아니면 경쟁에서 끝나요. 아예 경쟁조차 시작하지도 못해요. 인텔이 경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장비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장비는 TSMC나 삼성은 그 장비를 다 갖고 있어요. 똑같은데? 샤워기가 다 좋은 샤워기예요. 샤워기에 필터도 끼어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 이제. 어디서. 누가 더 자주 씻어서 깨끗한지, 불량이 없는지. 누가 더 자주 검사해서 불량이 없는지. 불량율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른바 수율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낮출 수가 없거든요. 2나노 갔는데 2나노에서 더 낮추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1나노, 0.5. 거기서 숫자가 더 이상 낮춰요. 옛날처럼 확 확 못 낮춰져요 이제는. 세밀함에서의 차이를 버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싸움이겠어요? 수율 싸움이죠. 누가 불량 덜 냈느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인텔은 아예 장비를 갖지 못하니까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세정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세정 장비 중에서 배치식은 한 번에 20장에서 50장의 웨이퍼를 씻을 수가 있고요. 싱글은 한 번에 한 장씩 씻을 수 있다. 그럼 배치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 한 번에 20장, 한 번에 20명, 50명 씻기는 거예요. 한 번에. 무슨 옛날 군대처럼 한 번에 샥 틀면 압축 분사돼서 20명, 50명 확 씻는 거예요. 국내 기업한테는 싱글 타입을 저기 제공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에는 배치 타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우스의 캐시 카우죠. 돈을 벌어다 주는 소. 그럼 소한테 돈을, 소한테 염을 맺어가지고 소한테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투입하고 있냐. 슈팅 스타, 떠오르는 스타는 어디냐. 로봇. 또 갑자기 로봇으로 엮입니다, 제우스가. 제우스의 지금 육축 다관절 로봇. 관절이 6개라는 거죠. 이 제로스카라라, 제로 델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커피의 바나다라고 가끔 우리 막 무슨 저기 들어가면 갑자기 막 팝업이 떠요. 무인 카페 창업하라고. 물론 그 광고랑 연관 짓긴 그런데 무인 창업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바나다라는 무인 카페를 창업을 하면 거기서 바리스타가 없잖아요. 그 무인 카페 창업하는 사장님이 바리스타 고용할 정도 돈이면 무인 카페 창업 안 하셨죠. 바리스타 돈 비싼데. 여기 로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누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 제우스의 육축 다관절 로봇이 들어가 있다. 이 지금 커피의 바나다의 무인 시스템이 에피소드 마르코라는 이름인데 에피소드 마르코에 적용된 게 제우스의 육축 다관절 로봇입니다. 커피의 바나다 가셔서 주문하시면 이 다관절 로봇이 손으로 바리스타 마냥 커피를 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요, 이게. 레인보우 로봇틱스에서 봤던 협동 로봇이에요. 물론 거기서 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인이니까 협동 로봇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지금 반도체 세정으로 돈을 벌어서 그리고 중국에서 약간 저기잖아요. 미국 업체를 밀어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이득을 보고 있을 거예요, 제우스 걸스는. 그 돈을 로봇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반도체와 로봇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세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 제우스인데요. 로봇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흐름이 아주 좋아요, 지금. 지금 2006년도에 아주 쌓이고 쌓인 매물들. 2015년에 돌파하려다가 실패한 거를 2020년에 뚫은 다음에 2년간의 다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박스건 상나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고 이렇게 오랫동안, 2년 동안 가둬놨기 때문에 2년간의 포텐이 터지면 크게 터져요. 그런데 여기서 로봇이 걸렸잖아요, 지금. 로봇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포텐의 파워가 더 셀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로봇이 약간 쉬고 있지만 올해 가장 화끈하게 오른 걸 연말에 꼽는다면 로봇이 안 꼽힐 수가 없거든요. 지금 로봇이 하반기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가 또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까지 나중에 움직여주면 얘는 2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정말 제우스같이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박스건 상단 돌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우스는 지금 핫한 이슈인 반도체와 로봇을 겸비한 주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박스건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